자 자 오늘 어 우리 최수욱 제작 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되셨는데 오래간만에 같이 청소공학을 일장 한번 불어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천히 으 바로 붙여서 으 좀 급하지만 천천히 으 으 잘했어요 으 으 으 좀 길게 으 으 으 으 잡고 잘했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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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가 한 번만 들어보세요. 둘째로 생각해 주셨죠? 열심히 쉬고 누가 기를셔야 돼요? 한 번만 다시 해봐. 중임 중물임 시작 중물임 무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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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임 옥차 붙여 중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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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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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들어가신대요. 중임 무림 중임 중임 여기요. 중임 무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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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잘했어요. 근데 중임 들어가신대요. 한 번, 두 번 흔들어 주시면 더 좋겠어요. 아 네. 중임 너무 딱딱하니까 중 무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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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중 뽑고 주wich 무태왕 무태왕 중태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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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이제 숨 쉬고 주인중 으 으roe오오 우 risque 으 으 또 죽음 찬자가 바로 붙ее서 그 다음에 여유이게 으 기드롭게 지금 세련 benef 눕ібnt 숙이면서 으 뭐 줄 rem premier 2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에 야 그래도 몇 달씩 다 엄청나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잘했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선생님한테 가서 단서 배운 것은 결국은 4달이야. 그래서 처음에는 아리랑 물고 미녀 볼 때 쉽지 않았지만 지금 총정복까지도 끝까지 다 오늘까지 뛰었어요. 자주도 조금 미숙하더라고.